세종시 고은동에 어젯밤 9시부터 시간당 66mm의 폭우가 기록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어젯밤 10시 40분부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린 비의 양은 세종시 고은동이 77.5mm로 가장 많았고, 공주 유구가 73.5mm, 아산 72mm, 예산이 69.5mm를 기록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소방본부에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나무스러짐과 도로침수 등 비피해 신고 58건이 접수됐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오늘 오전 충남 남부지역에 10에서 30mm,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 사이에는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3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이 이어지겠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